M16 라이딩! 아 애들 쟤 새동기 너무 많아 띠 됐어 재미있어서 한 판 더 해야겠다 이번엔 총 못쓰지 근데 방금판은 사실 치킨을 못 먹을 수가 없는 총조합이긴 했어 그치? P902에 엣다월드고 치킨을 못 먹는다? 그건 진짜 나가 죽어야 돼 딱 여포하다가 한 생존 20대에 딱 중꼬박 해가지고 이제 오는 애들만 샥샥샥 잡은 다음에 아 이번 판 총조합은 뭘로 가지? 별로 안 왔어 S1 안녕 아 이렇게 한복차 늦게 잡는 거 너무 재밌고 이번에 M16으로 가볼까? 여러분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약간 적들한테 핸디캡을 줘야겠다 이거 어때? M16에 그래도 SR은 한 잔 있어야지 SR은 없으면 심심하고 M16에 SR로 간다 M16으로 핸디캡을 주는 척 하면서 M16으로 죽이면 더 기분 좋을 것 같아 와 M16한테 졌어 이런 느낌? 역시 멋있어 멋있어 총 제발 좋은 거 나오지 마라 안 먹을 거니까 아 안돼 그러자 근데 적이랑 웬만하면 안 만나야겠다 이거 멀리서 멀리서 싸야겠다 근접 싸면서 이길 자신이 없어 눈치 보는 거 저기 귀엽다 M16 라이딩 M16 라이딩 아 애들 쟤 동기 너무 많아 왜 왜 살다가 죽어 해? 차로 안 쳤지 않아? 차로 안 밀었는데 있어 일어나면 아 야 아 죽을 뻔했어 도망쳐 왼쪽 오른쪽 아 나가서 나갔어 내가 차로 칠라 그래서? 다음 다음 표정 불쇄 엑시력 들고 용감해 엑시력 들고 용감해 우리 안 싸우고 있어 싸운다 이 따개비 같았는데 총소리가 더 안 나지 와 헐 흠 하 어 자연스럽게 해야돼 응? 죽을 줄 알았어 왜 이게지 이게 아 아 아 아 나 노리고 깐거야 여러분 노리고 깐게 맞긴 해 죽어서 놀라긴 한데 죽어서 놀라긴 했는데 진짜 노리고 깐게 맞긴 해 자전거까지? 쇠없다 안녕 그냥 한병으로 해결해야겠어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아까 여기 밑에서 쏘는 놈도 있었는데 M16 진짜 개무선다 그 위에서 한놈이 더 있어가지고 개무섭다 여러분 불 좀 끄자 헉 못간다 어 눈마저지 아 짜증나 잘 안돼 이 차는 지켜 궁붕이 지켜 궁붕이 지켜 안돼 궁붕이 지켜 저 밑에 집에 가고 싶은데 저기 가도 되나? 더 사람 있어 더 사람 있어 너 친구도 대박인데 더 우수 사람 있어? 나 너무 빨리 내렸다 무서워가지고 쳐다보고 있어 풀빛 채워야돼 애들 자꾸 죽어 힘든 애들이 자꾸 내가 보는 앞에서 죽어요 나를 노리면 애들 다 죽어 이게 안 껴 이게 안 껴 이게 뭐지?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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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 하 zmian 맴매해! 그냥 뭔가 혼내주고 싶어서, 약올라서. 술탈리도 해결하고 싶긴 한데... 악기도? 방금처럼 똑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. 눈치도 빨라 진짜. 술탈 까는 거 어떻게 하냐.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. 총 쏘면 약해보이니까 쏘지 말자. 총 쏘면 해볼만 하거든. 오 애써야 해. 목 밖에 해야지. 아 애 해볼만 하다 생각하는 거 같은데? 안돼 해. 해볼만 하지 않아. 안돼 연사 좀. 아니야! 아 애 해볼만 하다 사웠다. 하나. 수륙 삥 뭐야. 삥 어디서. 사람 살려! 사람 살려! 사람 살려! 나 너무 무서워 여러분. 너무 무서워. 손에서 땀 나. 나 너무 무서워. 저 밑에 하나 오른쪽. 한 명이 안 보여요. 저깄다. 가야 되네. 가게 하자. 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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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, meine. Alistop death. 지자의 느낌이 junia, 대단하다. 음 맹맹. 맹맹. 이게 안 죽어. 죽었다. Cho's don study me. M16을 받아라 변수인데? 나의 화염병을 받아라 연막 하나 더 까고 이거 뭐야 던질거 남았어? 삥 4개 까고 푸쉬 어때? 안갈래? 마음이 바뀌었어 M16으로 푸쉬가서 죽일 생각이 없어 내가 어차피 와야되네 오기전에 삥 까야지 아 못갈건데 와야될게 삥 까라고 차 타면 안되네 라인 아니야? 그래서 후 isn't 아니 상자 아,괜약 moonlight 이렇게 이런 싸움일까 몰랐어 어.. 술도 하나만 아낄 걸.. 아니 치킨을 못 먹으면 아무 소용없어 아 여기이 아니 굴림파게임 나은 줄 알았을까? 와 여기서 술을 타는 까는 모션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1대0 1대0